대학의 본문은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치여치선이니라. 거기에 대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공자의 손자 자사가 대학을 지을 때 대학의 제 첫 마리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대학의 도는 성수 부리지약이 바로 대학인데 대학의 도리는 무엇이냐. 바로 밝은 덕을 밝힘에 있다. 우리에게 밝은 덕이 있어요 다. 밝은 덕이 아까 말한 본각자리죠. 본래의 마음자리가 밝은 덕입니다. 어두운 덕은 안 좋지 않아요. 덕도 밝은 덕이라 해야지요.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은 바로 밝은 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자리가 본래 착한 성선이 바로 뺑자가 바라는 성선도 바로 병덕입니다. 밝은 덕이죠. 대학의 도는 대학 공부는 어떤 거냐. 밝은 덕을 밝힘에 있다. 무의 밝은 명자는 나중에 해석합니다. 명덕은 바로 수로입니다. 명덕을 밝힘에 있다. 명덕을 밝힘에 든다. 대구에 가면 명덕둥이 있습니다. 명덕 노탈이가 있고 대구대학 있는 쪽이. 그 밝은 덕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다 있어요. 밝은 태양이 언제나 있잖아요. 하루라도 태양 없을 데가 없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도 또 보이지 않고. 그렇다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운 밤이라도 태양은 있고 벗구름이 가려웠다 해도 밝은 태양은 있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있든지 말이죠. 그와 같이 본래의 밝은 마음자리를 밝은 덕이라고 한 겁니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밝은 덕 하면은 아까 말한 뭐겠습니까? 본각이죠? 이건 밝힌다. 이건 본각입니까? 아까 이 인형자는 본각이요. 본각 했으니까 본각과 상대가 되는 시각이기입니다. 밝은 덕이 있더라도 그냥 놓아두면 방치해두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하자원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대로 방치해보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인력도 개발하고 모든 자원도 개발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죠. 개발이 바로 밝힌다는 뜻입니다. 밝힌다는 그 말은 개발입니다. 개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같은 거죠? 이렇게나 이렇게나 같죠? 이게 조자나 조자나 같이 열 개 짜요. 개발해야 돼요. 개발이 바로 발명한다고 가죠. 발명. 발명한다 또는 소명한다 밝혀야 됩니다. 마음을 밝힌다. 명심부함이라고 나오죠? 마음 밝히는 것 그러나 명심부함은 실제 마음 밝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밝히는 것 인간의 일거일동 행동을 밝히는 것에 그쳤지 명심부함에서 마음 밝히는 방법론은 잘 없습니다.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의 구애하고 국가의 충성하고 벗갈의 신의가 있고 부자유친 장유유서 붕우유신 무슨 그런 등등 삼광오름 같은 것을 말한 거지 실제 마음 밝히는 도리를 밝힌 건 잘 없어요. 명심부함은 그러나 불교의 경전 불교의 법문은 구구절절이 다 마음 밝히는 법문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을 보면 밝히지 말라 해도 저절로 밝혀지게 돼요. 100총이나 200총, 300총 전기불 밑에 전기를 켜 놓으면 그 밑에 오면 박지 말라 해도 밝아지지요. 그와 같이 불교의 법문은 불교의 경전은 구구절절 자자 구구가 전부 다 밝히는 도립니다. 그러니 비록 공자의 손자 자사라도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잘했잖아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만 밝혀서 안 되죠.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백성을 또 친하게 함에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서로가 전쟁을 하거나 서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서로가 그것이 시기질투하거나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혼란이 야기되면 백성을 친목하게 백성을 서로가 친하게 함에 있단 말이에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백성과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아주 참 살기 살만 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친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마음이 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잘한 거거든요. 밑에는 정치까지 나옵니다. 이 대학의 공부는 자기 자신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은 이게 나옵니다. 수기치인 두 가지로 밝힌다면 수기치인이요. 자기 자신도 닫고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 수신이 바로 수기 아니요? 자기도 잘 닫고 자기를 잘 닦은 연후에 다른 사람을 다시래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그래서 수기치인인데 수기치인이 명명덕은 수기라면 친민은 바로 친의도에 가깝죠. 결국에 명명덕에서 다 나온 겁니다. 명명덕이 주요 골자요. 밝은 덕을 밝히면 자기 자신만 밝힌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밝히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감화를 받고 나에게 덕을 얻게 되면 서로가 친목을 하고 친화를 하거든. 그게 바로 친민이라요. 그런데 이렇게 주자하고 정자는 이렇게 고쳤죠. 잘못됐다고. 친민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친뽀에는 대학기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신민하며 진짜로 고쳐놨습니다. 그것도 정자도 두 분 있죠. 형님은 정명도고 동생은 정의천인데 형님이 도가 높은데 정명도 선생은 고치지 않았는데 동생 정의천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자도 이렇게 진짜로 고쳤습니다. 요즘에 친민당이라고 나오죠. 민정당이니 무슨 공화당이니 친민당 그것도 내놔 이 대학에서 친민이라는 그 말에 나온 거죠. 대학의 돈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친하게 함에 있으며 인민들을 잘 친목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선에 그침해 있느니라 지극한 선에 최고의 선이죠. 지극한 선은 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선에 그치한단 말이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이나 형법을 만들어서 죄인을 다스리고 죄를 벌을 주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다 지선에 그치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 정치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선에 그치고 그친단 말은 머무는다는 말이죠. 지선에 있는 거죠. 지선에 들어가는 거죠. 지선에 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옛날에 정자 주자는 이걸 삼강령이라고 그렸습니다. 세 가지 강령이라고 삼강령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지선하고 글자 수가 다르죠. 중간은 두 글자고 처음하고 끝에는 다 석자 쓰이고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인민을 친하게 하고 친 인민하고 석자로 한다면 지선에 그치게 간다. 지극한 선에 그치게 하는 그 공부가 바로 대학의 도다. 대학의 공부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건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 다 이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인으로부터 과에 나아가서 지내는 밖 길이니 도자는 종인 쥐가 나아갈 쥐자요. 종인 쥐가 소역기 도야니 대학기 도라고 하는 도자는 무슨 도냐 경상동과 전라동과 도자는 인으로부터 과연 나아간다. 인이란 말은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나아가요. 사람이 배우면 나중에 써먹게 되면 그게 결과입니다. 배워가지고 써먹는 것은 결과죠. 배우는 것은 원인이고 그래서 인과의 도로가 인과를 거쳐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도다. 말이죠. 도를 닦는다고 하니까 도가 별것 아니다. 말이죠. 도랑 것은 처음 출발해서 종말까지 인과의 도다. 말이죠. 여다 한 번 인과를 붙여보세요. 이게 인이라면 이건 과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명명덕을 하는 것이 인이 되죠. 그 다음에 친민을 가고 지선에 그치게 가는 것이 결국 아니요. 공부가 여기까지 되면 다 된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말까지 그러한 경력 경력하는 바 지내는 바 거치는 바 도로가 바로 대학의 도다. 다만 하나의 명명덕에 있어가지고 문득 대학의 도를 설진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명명덕이요. 명명덕만 다 해버리면 다 끝나지 않아요. 명명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밝은 덕을 밝히면 정치도 자라고 지선에 그치기도 하고 백성들 친목하기도 하거든. 요즘에는 친목계를 붙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지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덕으로서 친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위의 명자는 바로 이 치각의 탁금이요. 아래 명덕이라는 두 글자는 바로 본각의 성이라. 성 가운데는 본래 이 세 가지 의미를 갖추었을 때 그러므로 턱이 된다고 바람이 세 가지 의미가 뭐요? 한글자막 by 이런 뜻이죠. 마음자리에는 본래 명명덕하고 친민하고 지선 세 가지 도리를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본래 그러한 성능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의 타산을 할 때 이익이 있으면 덕이 있다고 하는 그런 덕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이 덕이랑 본덕이죠. 본래의 덕 본덕이기 때문에 그걸 명덕이라고 했죠. 악덕상인은 그건 명덕이 아니죠. 악덕하고는 반대 아니요. 선덕여왕은 선덕은 그건 좋은 거죠. 여기서 선덕이 명덕에 가깝죠. 선덕여왕 그 선덕 악덕은 명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악덕으로 빠질까봐 본래의 명덕 선덕을 밝히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의미를 본래 갖추었을 새 크롬으로 턱이 된다고 이름하미니 현전 일념이 말하자면 현재의 현전 한생각이 영기 통찰하여 영기하고 통찰해서 일찍이 형체가 있지를 아니했으니 형체가 원래 없다 말이죠. 현재의 한생각이죠. 우리 한생각이 영기 통찰해요. 어떻게 잘 아는지 전자보다 더 명확하고 모든 명암 시비 흑백을 잘 알잖아요. 그게 통찰한 겁니다. 시원스럽게 잘 알죠. 영기란 말은 본래 그 마음자리는 목석과 다르고 허공과 달라서 신령하게 안다는 겁니다. 신령하게 안다는 그 개념은 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아는 본질을 영지라고 합니다. 본지가 영지요. 냉란이 냉란이 양지요. 양신 골래의 양신 양지양릉 불교사는 영지라고 합니다. 신령스럽게 잘 아는, 본래 아는 게 있어요.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지성을 아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기를 착각하면 안됩니다. 연기는 생각을... 연기라는 그 자체는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본연 그 자체의 알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기를 갈아 버리면 명덕을 다 밝힌 사람이 됩니다. 명덕자리를 제대로 밝힌 사람은 연기를 아는데, 연기버섯은 갈아도 연기자리는 잘 모르잖아요. 연기가 있어요. 그 연기는 생각을 일으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본래 알고 있는 본래의 본지가 바로 연기라요. 그거 알면 바로 끝난 거예요. 참선을 수십 년 해서 그 자리에 알라고 참선한 겁니다. 영부를, 일생을 두고 너마임탑을 부르는 것도 다 그 자리에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고 경을 공부하고 모두 다 그런 것도 다 그 자리에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형체가 없다. 현재의 한 생각은 분별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한 겁니다. 지금 마음 생각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본래 밝은 명덕의 마음자리를 지금 일념이라고 한 겁니다. 일념이 바로 명덕자리요. 명덕은 명지하고 통천에서 통할통자요. 일찍이 형체가 없어요. 마음은 형체가 없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벌써 하나의 물체와 똑같이 나타납니다. 신호의 낙이 나타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일념이요. 명지자리요. 그 자리가 명덕입니다. 그걸 곧 반야의 덕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삼덕으로 설명합니다. 삼덕. 대구에 가면 삼덕동이 있는데 대구는 좋은 거 많아요. 삼덕동도 있고 명덕동도 있고. 고향은 아니고 제 얘기 고향입니다. 내가 대구산을 맡으면 대구 천진하려고 강가가 돼서 안 됐죠. 삼덕이 반야 덕이 지금. 불교의 수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에는 구덕이 있잖아요. 구덕산도 있고 구덕체육관도 있고. 삼덕을. 삼삼은 구해서 삼덕을 세 번 한 것이 구덕이니까 더 좋지 뭐. 삼덕은 반야 덕하고. 그 밑에 또 나오죠. 해탈 덕하고. 또 밑에 법진 덕. 어째서 그걸 다 안내나는가. 해탈도 가고. 법진도. 다 나왔네요. 이게 체가 되고. 이건 창이 되고. 이것은 개상용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배대하면. 이건 바로 용어가 되고. 최용어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불교 수로의 삼덕입니다. 반야 덕. 해탈 덕. 법진 덕. 반야란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범언대. 범언대가 인도의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영직자리가 바로 지혜의 덕 아니오. 반야란 말은 인도말인데 발음은 반야경. 반야심경 하는 그 발음을 야근합니다. 반야 덕은 바로 지혜의 덕입니다. 해탈 덕은 그 지혜를 닦아가지고 지혜를 터득하면 온갖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거든.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내기라. 부처가 되면 해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주만법의 본체라고 해서 법진이라고 합니다. 우주만법이 다 그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법진이라고 해요. 아까 법진을 대상변 세 가지로 말했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대가 바로 법진이고 상이 바로 반야고 해탈이 바로 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도례들이 다 분류를 해서 세 가지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삼위가 일체예요. 영직자리가 바로 반야의 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덕자리가 바로 반야의 덕이고 현재는 한 생각이 비록 형상은 아니나 형상은 없지만 묘용을 갖추었으니 온갖 묘한 작용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피기 묘묘한 신통, 지혜, 광명 모두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미묘한 작용을 갖추고 있으니 거범, 가국천하가 거범이란 말은 대개란 말입니다. 대범이란 말과 같아요. 거개하는 것자예요. 거개. 거개, 대범, 그 뜻이요. 대개, 그 뜻입니다. 대개, 우리 가정과 국가와 천하가 천하는 세계죠. 모두 이 마음 가운데에 나타난 물건이며 거봐요. 우리 가정이나 또는 국가나 한국이라는 국가나 전 세계가 다 우리 이 마음에서 나타난 물건이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 대학에 보면 격물치지 나오니까 그 격물이랄 때 이 물자가 나오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보죠. 자기 몸이 따로 있고 자기 몸 속에 마음이 조그만하게 있고 자기 집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국가나 세계는 큰 걸로 보죠. 그렇게 본 것은 우리가 선후가 전도된 거예요. 집이나 국가나 천하가 세계가 다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 사물이라요. 사물에 불과하고 대개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 노력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니 어려울 것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수신이 가장 근본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말단에 속합니다. 다시는 자기가 수신만 잘하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죄가입니다. 또 국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천하를 평정하는 것 온 천하를 다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인데 그것은 다시 본말로 따지면 천하는 이 세 가지는 말입니다. 이게 근본이고 말단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가정이고 가정보다 더 큰 것이 국가고 국가보다 더 큰 것이 세계라고 봤잖아요? 천하는 바로 세계입니다. 무릇, 수제, 치평이 몸을 닦고 가정을 정돈하고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다 이 마음 가운데 갖춘 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본래 그런 성능을 다 갖추고 있는 일이다 말이죠. 그게 바로 해탈의 덕이다. 아까 삼덕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안락과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해탈의 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제, 치평이 해탈의 덕이다 말이죠. 또 나올 거니까 여러 번 나올 거니까 지금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천전의 한생각이 그 향함을 알 수가 없으나 막지 기향이란 말은 맹자이나 노너에 나온 말입니다. 향하량자로 봅니다. 치고량자를 향하량자하고 통합니다. 이 자하고 같애요. 또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쓰지요. 치고량자가 고향이라는 향자가 저 향하량자입니다. 마음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동서남북 찾아봐도 없고 말이죠. 마음생각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간장에 있나 폐장에 있나 몸에 있나 그 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 향방을 알기가 어려우나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없는 것은 아니고 있다 이거요.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며 윗천 육물 하나 피우라. 윗천 육물이라는 것은 중용에 따오는 말입니다. 윗천 육물이라는 말은 윗천 육물을 줄인 것입니다. 윗천 육물을 위하게 하고 윗천 육물을 기르게 한다. 중용에 이런 말이 따오죠. 윗천 육물이 위원하며 중용에서 말한 겁니다. 공자가 중용에서 말한 겁니다. 공자가 중용에서 말한 겁니다. 공자가 중용의 도를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지가 제자리에 하늘 땅이 요즘에 지진 나고 땅이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은 천지가 막 번복하잖아요. 천지가 태평성대가 되면은 천지가 제자리에 천지가 평온한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다 육원이라. 만물이 다 길러진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 턱을 입어서 다 제대로 질서를 잡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만물이 다 평화롭고 생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유하게 하고 자리 위치합니다. 천지가 제 위치에 가게 하고 만물을 잘 기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해도 천지를 제자리에 유치하게 하고 만물을 기르기는 하나. 그러나 마음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참 묘하죠. 알쑥달쑥 하면서도 그 자리가 참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하죠. 가히 있고 없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으며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히 범부와 성인으로서 다르다 할 수가 없으며 범부가 되면 그 자리가 어두워져서 다르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범부와 성인의 본체는 똑같거든.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으로서 다르다고 할 수가 없으며 그 자리가 평등하여 더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아니하니 그게 바로 법신대기란 말이죠. 반야심경의 부징 불가모 터기 바로 법신대기라. 나의 마음이 이미 그러할 진대. 그러할 있자죠. 백성들의 마음도 또한 그러하네. 내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다 먹고 싶고 말이죠. 추우면 다 따뜻하게 하고 싶고. 자성의 중생을 제도하며 자기 마음속에 중생을 제도하며 그게 바로 친민이다 말이죠. 중생물변 서원도라고 가죠. 사공서원에. 자기 마음속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대학지도는 제 친민이라고 하는 친민이 바로 그거다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찬갈래 안갈래 중생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제도해버리면 그게 바로 친민이 된다고 이름하고 자성의 불도 자기 성품 속에 불도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자성의 깨닫는 도를 이루며 지선에 그친다고 이름한다 말이죠. 그래서 친민과 지선에 그치는 것이 다만 명덕을 밝히는 극치다 말이에요. 명명덕에서 친민도 되고 지선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낱낱이 드러내미니 드러낼 틀렴자죠. 제 명명덕, 제 친민, 제 지선 세 가지를 낱낱이 항목을 들어가지고 밝혔음이니 가히 삼강령이 된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자는 이걸 삼강령으로 보았죠. 지국대사는 삼강령이라고 볼 필요가 없이 바로 명덕에서 나타난 거지 세 가지를 말한 것 같지만 세 가지가 바로 한 가지다 말이에요. 명덕에서부터 나온 거다. 명덕의 극치가 친민과 지선이다 말이죠. 그만합시다. 다음에 또 설명하죠. 시간이 너무 경과했습니다. 삼강령의 극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